코로나19 사태로 공교육이 미루어진 틈에 사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가정 형편에 따라 학업 수준이 큰 차이를 내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 기간에 사교육 특강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형편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 학년 평등한 출발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.